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종전선언을 인기말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도 저렇게 고집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밀어붙이기를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보통 지도자라면 국민들이 아주 원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저렇게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이면에 보이지 않는 체력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지 않는가 그런 시중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종전선언이란 것은 전쟁이 끝난 상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 상태인가 끝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는데 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되고 유엔사령부는 계속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뻔한 것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이 대부분 다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기 말까지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는가 그게 정상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짓을 집권 초기부터 집권 말까지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문 대통령을 보고 누가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듭된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도 치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종전선언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이고 정치적 구속력이 상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종전선언 자연스럽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질 것이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인 겁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정책을 한국의 대통령이 집요하게 추진하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적대국에 악용당할 것이 너무 확연한 정책을 왜 인기 말까지 집요하게 한국 대통령이 추조하는가 대통령은 국가를 보유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뭔가 그런 세력들의 의도가 뭔가 정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문 대통령 자국민의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적대국에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종전선언을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이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시중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10월 26일 날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 이후에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 그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그런 우려를 아면서도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가 있는 것을 알긴 하는데 왜 종전선언을 밀어붙여야 됩니까 서훈 씨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는 참으로 뜬금없고 너무 무책임합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리를 이렇게 던집니다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나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 준다는 시중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의견이 어떤가 그러자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 시점에 왜 필요하냐면 신뢰가 없고 대화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할 소재로 쓴 종전선언만큼 좋은 소재는 없습니다 이 정신나간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서로 이야기할 소재로서 가장 좋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최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서훈 씨의 답변입니다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나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와 연결이 되고 이것은 비핵화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안보와 관련해서 그래서 비핵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유용성을 보고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제사에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다들 정신 줄이는 론 같습니다 이런 판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겨놓고 있으니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한 겁니다 이게 국가안보실장인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국가안보실장인지 헷갈릴 정도인 거죠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에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을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냥 해달라고 졸르고 다니냐 이야기죠 11월 1일자 중앙일보는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에 아주 문제성 있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종전선언 지지 중국 속내는 바로 주한미군 철순에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몇 분의 그런 중국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봤는데 참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잉당 상등대 동북아학원 부원장 발언입니다 개인적으로 종전선언을 실현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경우에 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새로운 모순을 만들고 심지어 또 다른 위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하루빨리 주둔국이 없는 동맹관계에 적응해야 됩니다 철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의 입장일 겁니다 중국 공상당의 입장이지 누굴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냐 이 이야기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박승훈 베이징 특파원은 이 같은 중국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생각을 읽는 첫 포인트는 바로 주한미군이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지위의 변화를 주재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중국 학계에서는 이미 종전선언 이후에 미군 철수의 당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정부를 보면서 참 내가 암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좌파정부를 보면서 암담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 국민들 함께 그냥 거짓말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지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국민을 설득하고 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학계에서 뭡니까 당연히 철수해야 되지 정거가 종전이 되는데 왜 외국군이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 1947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외국군대 철수 그때 누가 부추겼습니까 소련이 부추겼죠 철수하고 나서 1년 후에 그냥 전쟁 터졌지 않습니까 6.25전쟁이 허체면 이렇게 역사가 반복이 되는지 과거 역사로부터 이렇게 배울 수 없는 민족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김동길 베이징대 역사학과 교수이자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의 주장입니다 중국의 국가적 목표는 한반도가 강대국이 중국을 위협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외국 세력의 축출 즉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미군 축출이 먼저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전략 경쟁이 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 포위의 최전방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양해하는 조건에서의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사전 입장 표명 없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 주둔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 하에서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좌익들의 그런 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역사로부터 그렇게 배울 수가 없느냐 누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전선언을 그렇게 그냥 노래 부르고 다니냐 중국 전문가의 지적은 대한민국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 북한과 중국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정책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추진하는가 정말 참으로 귀한 인물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시즌2는 더 하겠죠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나라 걱정을 계속해서 지우는 지도자들이 사실 나아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는 선거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친중노선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말 안 듣는 지도자를 갈아버릴 수 있는 말 안 듣는 지도자를 갈아버릴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익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뀌어버리면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